고요한 아침의 나라라 불리던 이곳에 고요함과는 거리가 먼 유들이 있다. 그들은 편견을 돌보낸다. 익숙한 경계는 허물어버린다. 새로움을 열망하던 세상을 열방시키는다. 그렇게 시대에 새로운 파도를 일으키는 우리에게 당신에게 K라는 이름의 스피릿이 흐르고 있다. K의 스피릿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. K-스피릿이 라이더 K-스토리 방금 전과소소 방금 전과소소 방금 전과소소 멈추기 이곳에 모두 잊게 해야될다.